동대문구가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무수기부자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군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연평균 500만원 이상 정기기부자 가운데 최근 5년간 구청장 감사패 미수여자를 대상으로 우수기부자 10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사업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추진됐으며 성금 3억 2,700만원과 8억 8천만원 상당의 성품이 모여 12억 7백만원의 모금액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성금은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수시지원될 예정입니다.